1, 2, 3 안녕하세요 이미 김희입니다 오늘 이전 선배님인 거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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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어버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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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엣이네? 둘은? 같이 부르네 솔로 무대 평가잖아 투표는 각자 진행이 될거야 명명이 따로, 준이 따로 투표는 진행이 될거고 만약에 둘중에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이 무대는 나중에 혼자서 소화하는 걸로 바꿔야돼 그렇지 듀엣이라는 것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둘은 어쨌든 같은 무대는 안올릴까 솔로 무대이기 때문에 지금 평가는 투표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아시고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솔로 무대가 된다면 그냥 지금 서로 불렀던 부분을 보완해서 혼자서 부를 수 있는 무대로 바꿔야돼 알았지? 네